종아 이거 봤어? 아 이거 봤지 이거 봐봐 이거 너무 너무 잘 나왔어 솔직히 이런 거 보면은 아빠가 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기분이 괜히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 그리고 지인들이 보면은 그 광고판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거든 멋있다고 전하는데 아빠가 이거 볼 때마다 뿌듯하더라고 너는 어때? 아빠 닮아서 지금 그래? 근데 얼굴이 너무 에뛰네 이게 4년 전 사진인가? 그래? 더 열심히 먹자 응 더 열심히 먹고 사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 근데 왜 제 얼굴은 없어요? 스타트 썬띵